지난번 영상들에서 휘발유의 일반유와 고급유 기준, 경유의 일반 경유 기준, 그리고 한국에는 왜 고급 경유가 없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휘발유와 같은 차량용 연료는 모든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고, 자동차 제조사들은 보통 전세계 모든 나라에 자동차를 판매하기 때문에 한 나라가 아닌 전세계적인 기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료를 찾아보았고요. 제가 참고한 자료는 Worldwide Pure Charter라는 문서입니다. 약자로 WWFC라는 문서인데요. 가장 최신이 2019년에 나온 여섯 번째 에디션이고요. 약 30년 전부터 몇 년마다 한 번 나오는 문서이며, 전세계 자동차 제조사, 엔진 제조사들이 공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도요타, 포드, 현대자동차 등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출간되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첫째, 각국의 정책 이반자, 정유회사, 일반 운전자 등 관련자들에게 연료품질이 엔진과 자동차의 내구성, 배출가스,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둘째, 그 정보에 따라 엔진,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알맞는 자동차용 연료가 전세계 각국에서 유통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휘발유와 경유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휘발유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경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휘발유는 6개 카테고리로 나눠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자국의 자동차 연료, 환경규제 기준과 함께 이 카테고리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6개의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카테고리 4, 카테고리 5, 카테고리 6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연료품질이 떨어지고 유해배출가스도 많이 나오는 휘발유도 허용한다고 보면 되고 반대로 숫자가 높을수록 연료품질이 높고 유해배출가스도 적은 고급 연료 위주의 기준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카테고리 1은 2013년에 발간된 동일 문서, 다섯 번째 에디션까지는 있었는데 전세계적인 환경규제가 상향되면서 여섯 번째 에디션에서는 없어졌고요. 반대로 다섯 번째 에디션까지 없었던 카테고리 6가 여섯 번째 에디션에 새로 등장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점점 환경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좋은 연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별로 옥탄가를 보면 기준이 되는 옥탄가는 보통 91, 95, 98입니다. 실제로 벤츠 차량의 경우 매뉴얼이나 주유구 커버 안쪽에 적혀있는 권장 옥탄가 또는 최소 옥탄가 수치를 보더라도 91, 95, 98과 같은 숫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90이나 94, 97과 같은 숫자가 적혀있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의 법적인 기준이 일반 휘발유 옥탄가 91 이상, 고급 휘발유 옥탄가 94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고급 휘발유 기준 옥탄가 94라는 숫자가 국제적 기준인 95와 1 차이가 나는 사소한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벤츠 같은 차량은 권장 옥탄가 91인 차량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은 권장 옥탄가 95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판매되는 고급 휘발유 옥탄가가 법적 기준에만 맞춰 94로 나오면 벤츠 등 외제차 권장 옥탄가에 못 미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 정유사에서 판매하는 고급 휘발유는 94 이상의 법적 기준도 맞추면서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옥탄가 100으로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WWFC의 기준 스펙인 95와 98도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카테고리 5의 경우에는 옥탄가 91 스펙 없이 95와 98 스펙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2019년에 새로 소개된 카테고리 6의 경우에는 95도 없이 98과 102의 옥탄가 스펙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추세는 유해 배출 가스를 줄이고 옥탄가를 높여가는 것인데요. 물론 여전히 카테고리 2에서 카테고리 4까지도 선택해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95나 98 또는 102 이상의 옥탄가를 가진 연료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 규제 기준이 아주 높은 국가 또는 다소 미래에 사용할 기준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휘발유에 포함되어 있는 황 성분의 농도입니다. 카테고리가 낮을수록 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카테고리가 높을수록 휘발윤의 황을 줄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황 성분뿐만 아니라 연료내 산소, 올레핀이란 이름의 탄화수소, 아로마틱스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방향족 화합물, 벤젠이라는 탄화수소 화합물도 카테고리가 높아질수록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내 판매되고 있는 일반 휘발유와 고급 휘발유는 어떤 카테고리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내 법적 기준을 보면 옥탄가는 90일 이상, 94 이상 두 가지로 법적 기준이 나와 있고 현실에서는 91과 100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황 성분 10 ppm 미만, 산소 2.3 이하, 올레핀 16 또는 19 이하, 방향족 화합물 22 또는 19 이하, 벤젠 0.7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올레핀만 빼고는 대략 카테고리 4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올레핀은 16 또는 19 이하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3부터의 10 이하 기준은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화하자면 한국 휘발유는 올레핀 빼고는 대략 WWFC, 카테고리 4 기준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휘발유의 기술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옥탄가, 황, 올레핀, 방향족, 화합물, 벤젠 등 휘발유의 품질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옥탄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탄가는 연료의 자동 점화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휘발유 엔진은 점화 플러그로 불꽃을 일으켜 점화를 시켜 연료를 폭발시켜 힘을 얻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점화 플러그로 인한 점화와 별도로 휘발유 자체의 인화성 때문에 실린더에서 국소적 점화가 동시에 일어나면 소음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엔진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옥탄가는 엔진 효율성과 배출 가스 그리고 엔진의 설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엔진 설계의 경우에는 옥탄가가 낮은 연료를 기준으로 엔진을 만든다면 고출력을 낼 수 있는 좀 더 진보된 방식의 엔진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한 예로 벤츠 2300 차량의 경우 이전 세대인 W212의 경우 권장 옥탄가가 95였는데 다음 세대인 W213의 경우 권장 옥탄가가 98이 되었습니다. W213은 엔진이 2000cc 4기통으로 전작인 W212의 3000cc 또는 3500cc 6기통보다 훨씬 작아졌는데 출력은 비슷합니다. 즉 더 작은 엔진으로 더 적은 연료를 사용해도 동급의 출력을 낼 수 있도록 더욱 진보된 엔진 기술을 사용했고 다른 말로 하자면 더 복잡한 엔진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를 위해 더욱 고품질의 연료 즉 옥탄가가 더 높은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보된 복잡한 엔진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닌 것이 정비의 편의성 그리고 정비 비용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는 옥탄가 기준을 미리 가정하고 어떤 엔진 크기, 어떤 엔진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등 설계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옥탄가보다 낮은 옥탄가의 휘발유를 사용하면 엔진 노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진 노킹 현상은 점화 플러그로 점화하는 것 외에 국소적인 점화가 실린더 내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소음 및 엔진 손상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어떤 엔진에는 노킹 센서를 탑재하기도 하는데요. 노킹 센서는 낮은 옥탄가의 연료 사용 시 점화 플러그에 점화 타이밍을 지연함으로써 노킹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되고 출력이 떨어지며 노킹도 최소화되긴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로 하는 옥탄가보다 더 높은 수치의 옥탄가의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유류비는 더 비쌀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보면 옥탄가가 높으면 엔진 효율, 연비, 배출 가스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휘발유 엔진에 있어 효율과 환경 이 두 가지 목표는 계속 상향되고 있는데 옥탄가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량의 권장 옥탄가보다 더 낮은 옥탄가의 휘발유 사용 시에는 연료 소모가 증가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가격이 더 싸서 일반율을 주유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권장 옥탄가 95, 최소 옥탄가 91 차량에 옥탄가 91의 일반유만 주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유가 고급유보다 저렴하지만 대신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된다면 실제 고급유를 주유해서 연비를 늘릴 경우 결국 비용은 큰 차이가 없거나 더 적게 들 수 있고 그와 함께 엔진 출력과 효율이 좋아진다면 고급유 주유가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월드와이드 퓨얼 차터 문서의 경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